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 저고도 상담관입니다. 2021년 12월 28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시 반 실황입니다. 현재 운저고도는 서해상 및 서쪽 내륙, 강원 영서, 제주를 중심으로 1500에서 3000피트 미만의 하층운이 관측되고 있으며, 시정은 경기 남부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5km 미만으로 낮은 곳이 있습니다. 바람은 강원 산지와 일부 동해상을 중심으로 15에서 25나트 내외로 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기상입니다. 현재 일부 중부 내륙의 5km 미만의 시정은 기온이 올라가면서 오전 중엔 차차 호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정이 호전되고 난 이후에는 전국이 대부분 10km 이상의 VFR 기상을 보이겠습니다. 탁빙은 2000피트 내외 고도에서 인천 FIR 전역에 예상되며, 난류는 3000피트 내외 고도에서 동쪽 내륙 및 동해안 지역에 보통에서 강한 난류가 예상됩니다. 오늘 강수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구름 예상입니다. 오늘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과 서해상, 남해상,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운저고도 3000피트 내외의 하층운이 예상됩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VFR 기준치인 1500피트 미만으로 낮은 곳도 있겠으니, 위성 영상과 실행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예상되는 위험기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8일 저구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